여총! 시원! 열병부대 차렷! 여사! 열병행진! 정대단위로! 한표시병 보리로! 악릴무상추생식이 종대는 직선으로! 제1선 종대! 우로! 보라! 서둘들! 서둘들! 오케이! 청! 앞으로! 닫! 만고의 전설적 용이신 위대한 수량 김일성 대원순임을 따라 하늘의 눈돌아말리를 해치며 강도일제를 타생하고 조국광복의 세범을 나눠온 당일혁명추사들의 불구력 증명신을 가슴 깊이 새겨주며 도모당당히 나아가는 열병대원들! 대원들!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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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장군들의 손길 아래 대반 후 그처럼 복잡한 속에서도 우리 협력 무력이 항일에 빛나는 전통을 끝까지 계승한 정규 무력으로 강화 발전된 것은 주체적 본군사의 특기한 역사적 사견입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이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영감이 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반가리 결사전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이재를 꼭 부러뜨린 승리자들의 대호가 지축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의 금위부대 정대들이 자랑찬 군기를 대호 앞에 휘날리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멀적의 부대에 진격의 화살로 명성껑진 군지를 안고 김철희 늑은 소장을 손들어 힘차게 나아가는 금위 서울 제35명 하단 열병정대 서울의 방 전투들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전파를 올리고 대전의 방 작전에서 미제 침략군 24사단을 완전히 포위성일하여 현대 포위전을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근위 서울 김책재 4호병사단 열병정대가 김광철 육군소장의 인설하에 나아갑니다. 날강도 미제를 무찔러 멸망의 함정권에 쳐놓은 유흥 많은 부대 전통을 끝없이 빗니어나갈 기세도 높이 순위 육군소장을 선두로 나아가는 금위 강건 제2포병사단 열병정대 적들이 물태 방우선이라고 자랑하던 낙동강을 돌파하고 극전장마다에서 승리 진경로를 앞장서 열어제 깬 금위제 육보병사단 열병정대가 리경천 육군소장의 뒤를 따라 열병광장을 누벼갑니다. 탈백산 줄기의 산발대를 주름잡으며 자랑찬 전과를 올린 동부산악의 맹허부대 안동 최춘국 제15병사단 열병정대 김신환 육군 대조가 대회 선두에서 나아갑니다. 지난 초국해방전쟁 시기 괴뢰주항청 꼭대기에 제일 먼저 공화국 깃발을 티날린 금위소울 유경수 제100공호 땅크사단 열병정대가 리성복 육군소장의 인선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미대한 수령님의 전투명령을 높이받들고 하룻밤 사이의 배교리를 강행군하여 대전의 방 작전에서 빛나는 위운을 세운 근위 리훈 제18보병연대 근위병들이 리국철 육군 상자를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전법으로 싸워 단 4척의 오래종으로 이지의 충수명함을 수장해버리고 세계 해전사의 유리없는 기족을 창조한 금지와 자랑이 김성호 해군대자가 인솔하는 근위 제2수상한 전대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 어려 있습니다. 김종남 항공군 상자를 선두로 하는 근위 제56 김지상 영웅추격기연대 전투비행사들 이재의 공중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들어버린 전하의 근하나처럼 영웅적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맹세트 높이 나아갑니다. 고항의 열여섯 용사들을 배출한 근위 제15병연대 열병종대가 용존사들의 미운이 숨인 군기를 펄펄 시나리며 민진역 육군중자의 인솔하에 열병광장을 누벼가고 있습니다. 선우철만 육군중자를 선두로 나아가고 있는 군위 제14병연대의 근위병들 대담한 습격전과 통쾌한 매복전으로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 자랑찬 전통을 가진 부대입니다. 삼오일 고기를 15분 만에 달아나고 결사적으로 지켜낸 유탄요웅들의 조국 소정신은 리철진 육군상좌를 선두로 한 근위 제86병연대 군인들의 심장 속에 세차게 맥덩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병무력의 모체로서 최고사령부를 결사포위하기 위한 대공방호전투들에서 채운 명적위원은 오늘도 군위 제19고사포병료단 지휘관 박명송 육군상좌와 군인병들의 결사웅리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기동대공방호전법으로 비제의 공중기적굴을 280여대나 쏴 떨군 그날의 자랑찬 금지가 근위 제23고사포병료단의 최명철 육군 대좌와 열병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 1990년대에 첫 공화국 용으로 내세워주신 김광철 용웅을 배출한 역사가 있고 공로가 많은 군위 제1고병사단 리두일 육군 대좌를 선두로 열병대원들은 원수견멸의 기산드롭히 도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공중전법으로 위제의 대형 간첩 비행기 EC-121을 단방에 격추한 군위 제1항공사단 열병정대와 14명 6탄 자폭 비행사단을 배출한 위대한 김종일 시대의 첫 군위 부대인 군위 제60추격기연대 열병정대가 김세용 항공군 소장과 최동철 항공군 상좌를 선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차제1명장이신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농계를 높이 모시어 승리의 전통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군위 부대의 차량단은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삶과 영광의 경례들이며 김명식 해군 상장을 선두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단백 해병들 조국 통일 대전의 그날 침략의 해적선들을 모조리 검푸른 바닷속에 처박아놓고 김종훈 형령 강군에 남해 함대 창설을 선포할 설 속의 신념과 기상이 차고 넘칩니다. 충종의 비행물을 새기며 김종훈 비행대의 새로운 하늘신화를 끝없이 창조할 맹세트 높이 김광역 항공군 상장에 인설하여 나아가는 명령한 전투비행사들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 경영은 우리 비행사들의 전투기백이 열병광장을 진감합니다. 백두산 철새민들의 선길 아래 정의와 평화소의 억센 보금으로 무적의 핵 절태로 강화 발전된 전략군 열병정대가 김일웅 전략군 소장을 선두로 나아갑니다. 김용복 국육군 상장에 인설하여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정대 경영은 최고 사령관 농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 본계와도 같이 적들의 심장주의 멸적의 비수를 제일 먼저 꽂을 억센 의지가 서울이 빨칩니다. 백두산 호랑이 군단으로 명성 떨치는 제1군단 열병정대가 인민군대의 마다들군단답게 이대현 장군님의 선군혁명 용도를 대납장에서 빛내어갈 맨 세대 높이 김송찬 육군 소장의 인설하에 행진해 나아갑니다. 우리 당의 풍건설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나가는 길에서 1당대 고호를 제일 먼저 추켜든 1당대 고향부대 제2군단 열병정대가 방두석 육군 상장을 손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송국 육군 상장이 입구는 제4군단 열병정대 감히 선불질을 해대는 족들을 한방에 묵사발낸 원평도 포격전의 퇴승을 서울 풀바다로 이어갈 맹세드 높이 열병 방장을 로도 치워갑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재치가 뜨겁게 오린 선군의 산하 고성산과 더불어 인민군대의 충추군단으로 자라난 제5군단 열병정대가 양동훈 육군 상장을 손들어 나아갑니다. 강중앙위원의 뜨락을 지켜선 문전보초병인 구족의 제9실일 훈련소 열병정대 백두산 호랑이들이 김명남 육군 상장을 따라 수령 결성의 맹세드 높이 행진해 나아갑니다. 수고리의 서쪽 관문에 수령보이 수령사수의 방탄병을 높이 쌓아온 자랑찬 미움을 더욱 빛내어갈 억적의 신념을 안고 나아가는 최두영 육군 중장과 제3군단 열병 대원들 경위하는 최고 사령관 농기께서 지펴주신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 인민군 쪽으로 첫 명포수 중대를 배출한 자랑을 안고 이태석 육군 중장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제7군단 열병정대 조국의 국경 대문을 지켜선 전처병인 제1선군단 제8군단 열병정대가 박수일 육군 중장을 선두로 지축을 올리며 행진해 나아갑니다. 김상영 육군 중장을 선두로 나아가는 제9군단 열병정대는 조국의 북부지대를 난궁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경위하는 최고 사령관 농기의 최상 최대 믿음에 보답할 철의 위기가 맥받칩니다. 감나무 중대를 비롯하여 백두산 철새민들의 명도 쪽 단위들이 많은 영광의 부대 제10군단 열병정대가 김금철 육군 중장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봉춘 육군 중장이 인솔하는 제12군단 열병정대 조선혁명의 시원위원인 백두산 기술계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수도의 하늘에 김종훈 결사웅의 창벽을 억척같이 쌓아올릴 맹세트 높이 전진하는 평양지구 고사포병군단 열병정대 그 손뒤에는 성서군 육군중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21세기의 첫 공화국 위험으로 내세워주신 김기봉 영웅을 배출한 제425훈련소 열병정대가 주성남 육군중장을 따라 열병광장을 누벼가합니다. 위대한 선군 영웅장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서 동기같은 기동파격부대 무자비한 빗으로 리언마된 제108훈련소 열병정대와 제815훈련소 열병정대가 남진의 공격로를 맨 앞장에서 여루제 끼를 충천한 기세도 높이 성용건 육군중장과 고명수 육군중장의 인수라에 오무당당히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서구통일의 대문도 포경이 열고 서구통일의 축포도 포경이 쏘아올린다는 철의 의지를 안고 김광수 육군중장을 선두로 행진해 나아가는 제518훈련소 일당대 처병들 허송일 육군중장이 이끄는 제806대 사단 열병대원들은 저국 소전과 사회직 한국건설 대전에서 위은 떨친 부대의 자랑찬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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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광장으로는 최길영 육군 소장이 입구는 제46 보병사단을 선두로 최전년 초설을 금성출금으로 지켜선 보병사단의 열병종대들이 영기백패 기세충천하여 들어서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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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rio 고! 가서 לׁ, 화이팅! 화이팅! 불만! 화이팅! 화이팅! 공고를 하고 하지 않는다는 백두령장의 가르치심을 뼈에 쪼아봤고 싸움 준비 완성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나가고 있는 제13포병사단 열병정대 선두의 고인철 육군 대좌가 서 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농지의 선군용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자랑 많고 위운 많은 부대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제15포병사단 열병정대가 리정백 육군 소장을 손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에서 제시한 군력 강화의 3대 과업을 풀어주고 부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눈부신 비약을 일으켜가는 제5포병사단 열병정대가 이동철 육군 대좌를 따라 행진해 나갑니다. 지금 열병광장으로는 전군 김일성 김종일 지휘와 위협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각급 군사학교 열병정대들이 한창순 육군 상장인 인수라는 김일성 군사총합계약 열병정대를 선들어 너무 당당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사림관 김종훈 동지를 명예학장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정치사상 강군화로선을 앞장에서 실현해 나가는 인민군대 정치군 양성의 원정장 김일성 정치대학 열병정대의 선두에 차경일 육군 중장이 서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암으로 빛나는 김종일 군사연구원 열병정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실로 튼튼히 무장한 실존의 맹장도를 키워낼 결의안은 김종일 군사연구원 열병정대가 림태군 육군 소장을 선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방 후 해군 무력의 핵심 골간들을 키워내므로써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종숙 해군대학 열병정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미력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는 영광의 부대가 김종숙 해군 소장의 인수라의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온 김책항공군대학 열병정대를 최영호 항공군 상장이 인설하고 있습니다. 성군조선의 푸른 하늘을 유름직하게 지켜가는 하늘의 방패 당중앙 결성의 붉은 매도를 억세게 키워낼 맹세가 대오에 넘쳐납니다.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결사옹이하는 혁명의 붉은 칼 오중우형의 보이전사들을 키워내고 있는 김석봉 육군중장을 선두로 하는 오중우 보이대학 열병정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야전 군일금 양성의 원정장으로 강화발전된 림춘추군의대학 열병정대 주스골 육군소장이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인민군대의 위동직한 여성 정치일꾼들이 자라나고 있는 김일성 정치대학 여성 정치일꾼 양성소 열병정대가 당의 정치사상과 강군화 시련에 뚜렷한 좌우를 새겨가는 자란과 긍지를 안고 김효냥 육군상의 뒤를 따라 열병과 앙장을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대한 대원수님들과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품속에서 지난 70여년간 수천수만의 호랑이 지휘관들을 키워낸 자랑을 뚫치며 황강철 육군중장이 이끄는 강건총학군관학교 열병정대가 어무당당히 전진해 나아갑니다. 호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는 투사들의 신념 그대로 이어가라고 선열들의 그 이름 대화 앞에 새겨주신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숭고한 뜻받도록 김종훈 빨치산 지휘관들을 키워내는 군관학교 열병정대들 차동일 육군소장을 선두로 하는 오진우 포병군관학교 열병정대와 기룡남 육군소장이 인수라는 최연기술군관학교 열병정대가 연이어 방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류은철 육군소장이 이끌고 있는 최춘구 땅크 자동차병군관학교 열병정대 당일 빨치산들이 창조한 소령결사위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군대의 정신력과 전투력의 근본 원천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온 포기한 전통으로 되었습니다. 주한군 육군소장이 인민군대의 동신경 지휘관 양성기지인 최강 동신경군관학교 열병정대를 이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국의 푸른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고사포병 지리관들을 양성해 내고 있는 김성국 고사포병군관학교 열병정대가 침향숙 육군 상위의 뒤를 따라 행진해 나아갑니다. 항의대 경위대원, 전하의 침해충대원들처럼 소령겨울 상위를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육탄 방패들을 키워내는 리에우를 쏠 허위종합군관학교 열병정대가 김석철 육군소장을 선두로 발걸음 드높이에 나아갑니다. 태양의 존함을 모신 김종일 인민보안대학 열병정대 계급투쟁의 전이투사 붉은 맹수들을 키워내는 대학의 정대의 선두에는 최경춘 내무군 상좌가 서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도록 만경대의 혈통, 백도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성근혁령의 기동, 핵심 골간들로 튼튼히 준비해갈 열이 더 높이 광장을 지나는 만경대 혁명학원 열병정대 한국의 저행길에서 혁명학원을 세워주시고 혁명과 유자녀들을 사랑의 한품이 안아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 선군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도록 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성원 경위를 드리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강반석 혁명학원 원아들 경위하는 온수림께 결싸웅위의 총폭탄으로 준비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한없는 행복과 기쁨이 얼굴마다 뜨겁게 넘쳐나는 남포혁명학원 열병정대 강과 수령을 부장으로 옹히하는 인민군대의 강력한 위축부대로 침략자들을 무자리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주체적 민간 무력으로 강화 발전된 로농 조기군 열병대호 지금 광장으로는 평양시 로농 조기군 열병대호의 뒤를 이어 평안남도 로농 조기군 열병정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전민 무장과 전국 요새와 방침에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나아가는 평안북도 로농 조기군 열병정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적 화학공업기지들을 총태로 보이에 갈 위기를 과시하며 함경남도 로농 조기군 열병정대가 씩씩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름했던 문안의 행군 강행군 시기 나란의 봉화와 성강의 봉화, 김철의 호소로 온 나라를 혁명열, 토쟁열, 애국열로 격동시켰던 함경북도 로농 계급이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행진해 갑니다 혁명의 진리, 계급주쟁의 진리를 총대마다에 새긴 황이남도 로농 조기군이 인민군대 익축부대가 돼서 조국의 선왕전선을 철벽으로 지켜갈 맹세를 안고 열병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인민유격대원들처럼 앞으로 반가리결사전에서 수도 평양의 관문을 한 목숨 바쳐 사수할 맹세를 안고 황이북도 로농 조기군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일의 불길 속에서 혁명적 민간 무력 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전인민족 전국가족 광위체계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인들의 풀멸의 역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선혁명의 대로촌 박물관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믿음직하게 보이에 갈 철속의 위지가 마리안강도 로농조기군 열병정대와 자강도 로농조기군 열병정대에 버려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정신 강원도 정신의 창조자답게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들어잡은 강원도 로농조기군 열병정대와 서유주의 조선의 힘장인 수도 평양의 서쪽 관문을 굳건히 지켜던 남포시 로농조기군 열병정대가 씩씩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남포시 로농조기 의원 남포시 로농조기 남포시 로농조기 1971년 9월 12일 붉은 청년군의대 장설과 더불어 혁명의 계주봉을 핏줄처럼 이어가며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청년군의대가 될 불타는 결의가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의 영역시 비껴있습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주치의 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이며 민족한보양성의 원정장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선두로 한 각급해양노동조기군 열병정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영남산에 새기신 우리 장군님의 성부한 뜻을 심장에 새겨앉고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르르 보게 할 영남산 아들딸들의 신념의 함성이 하늘 땅을 진감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에서 새세기산업혁명의 개척자 선구자로 자라나고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열병정대. 선군시대의 여성혁명가의 삶을 빛내어갈 불타는 맹세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여성열병대원들의 갈글마다에도 영역시 비껴 흐릅니다. 평양은 최고령도자동지를 대학의 명예청장으로 높이 모신 그나큰 영광과 금지를 안고 평양건축종합대학 열병정대가 우리 당이 펼친 건설의 대본용기를 앞장에서 빛내어 나가는 앞날의 기둥감으로 억세게 차라날 맹세안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나라의 경공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 한덕수 평양경공업종합대학 열병정대가 발걸음소리 높이 광장을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공업자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축광장의 상공을 해가름이여 영쪽 항공군의 비행기 편대가 날고 있습니다. 경련은 최고사령관 동지 따라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억척불변의 신용과 의지를 백다섯번째 태양절의 하늘과 야로새기는 하늘의 결의사대의 영용한 우리 비행대들을 바라보며 공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훈 동지께 승리해보고 영광해보고를 삼가드리며 기계와 종대들이 뜻깊은 열병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송철 육군상장의 지휘차를 따라 광장에 들어서는 땅크 장갑차 종대 전철명장의 세라에서 역사의 모진 시련과 온갖 도전을 짓붙이며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는 백두산 백불의 백승의 지상이 도도쳐 전진하는 저 기계와 종대의 무새출마 마다에 영소슴집니다. 이 잔엄한 철의 대우를 바라보며 선군의 총대를 높이 지켜드시고 역사의 북풍호를 뚫고 자립족 국방공업의 발전을 위해 만난 시련을 해체오신 우리 수령민들의 업적이 그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눈물겹게 절감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쉼없이 여우신 선군장정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시기의 공격수단과 방호수단을 다 갖춘 무족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위민군대의 상징이고 무쇠의 주목인 무족의 철마들 원수 격렬의 함성인 양 태지를 물어뜯는 무쇠 철마의 도몸이 하늘땅을 증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걷는 훈련길이 조국 통일의 열병광장과 잇따 있으며 총대를 강화하는 데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사회지 조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우리 근위병들의 심장의 외침입니다. 경위하는 원수님께서 지펴주신 백두의 훈련 열풍 속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완벽한 실전 능력을 갖춘 무족의 전투대여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왔습니다. 박종천 육군 중장의 지휘차를 손들어 열병광장을 누비가는 포병정대들 금시라도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원수의 야속을 단숨에 불마당질해버릴 기세도 높이 푸른 숲을 잃은 철가 대호들 도발의 본거지들은 성렬의 조준경에 잡아놓고 짜비한 불배락을 안길 원수 격렬의 기상이 높이 주켜둔 강철포신들마다에 설이 빨칩니다. 만일 적들이 우리의 땅 우리의 바다에 한존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우리의 포병 무력은 수십년간 다지고 다져온 끝없는 증오와 복수심을 포탄마다에 만장약하고 불소라기를 쏟아부어 비명 지를 놈 아우성 칠 놈 항복소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죽텅쳐버릴 것입니다. 아우성 칠 놈 항복소에 도장합니다. 작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불바다포라고 벌벌 떠는 우리의 위력한 방사포들. 경련은 최고 사령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 아래 우리의 포병 무력은 그 위력의 한계를 알 수 없는 주체탄 통일탄들을 장비한 별적의 타격집단으로 강화 발전됐습니다. 작들의 침략 전쟁에는 정리의 통일대전으로 우리의 저놈을 건드리는 자들을 초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볼벼락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파격전으로 시도 없이 쓸어버릴 별적의 기계가 철의 대응마다에 영서 숨칩니다. 바라볼수록 가슴 후련하고 배심 든든해지는 우리의 혁명적 모작력.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주체 무기들로 적들을 무자비에게 진문게 버리려는 멸적의 기상안고 노독혀 나가는 기계와 동대들의 영영한 흐름은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축광장으로는 오금철 항공군 대장의 지휘차를 손들어 군중 로켓 투정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타이밍의 모자 지금 경축광장으로는 오금철 항공군 대장의 지휘차를 선들어 군종 로켓토종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역사에는 이대한 수령인과 이대한 장무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부어주신 애국의 녹과 숨결이 그대로 맥동치고 있고 격리하는 최고사령관 농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첨단 무기들의 창업만 흘러 이 점을 바라볼수록 강력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가진 존엄 높은 선군 조국을 세계의 령만 위에 더 높이 안아올리신 격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에 대한 경로의 종을 금치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기회가 부러워하는 최첨단 무기들의 기회를 역사는 총포성이 울리는 두 차례의 전쟁에서뿐 아니라 포성 없는 미중류의 가장 격렬한 전쟁에서 이룩된 전승의 기적도 알게 되었으니 진정 그것은 정리하는 최고 사령관 농지께서만이 빛나게 실현하실 수 있는 세계적인 위협이며 당의 용도를 받는 백두산 혁명 강불만이 뚫질 수 있는 승리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영한 전투비행사들이 이대한 소령임의 탄생 백다섯 볼수를 경축하여 백다섯이라는 숫자를 하늘에 새기며 또다시 광장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그 어떤 침략자들도 일격에 침묵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집단 주국소의 억센 포검으로 강화 발전된 우리의 풍종 로켓의 무력은 원수들의 정수리에 증오와 복수에 번개를 칠 최후 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군 용장의 선길 아래 동방의 핵 강국, 세계적인 로켓 특한국으로 우뚝 섣고 태어른 선군조선의 위력을 떨치며 다정화되고 현대화된 우리의 전략군 로켓 총대들이 리병철 육군대장과 김문학경 전략군대장의 지휘차를 앞세우고 둘러서고 있습니다. 주북 앞에 주놈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 나날이 사주적 근이병이 되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사탕알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철의 진리를 밝히시며 서국 수호를 위한 전대미문의 초임길에 단호히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 총대가 강해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인민의 자주적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헌신의 사업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9년 7월 3일 우리 혁명 무력의 중추를 이루는 주체적 전략로켓두근의 장소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역사적 대옵을 이룩하시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경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순구한 뜻을 받들어 조성된 정치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주체적인 화력파격전 범죄를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용도로 전략군을 소용화, 정밀화된 핵타격수단들을 갖춘 강력한 군정으로 강화발전시켜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그 어디서나 지구상 한 끝에 있는 죽들까지도 모조리 차단하여 소중밀 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소멸할 수 있는 위력한 탄도로켓을 그쯤에 갖춘 우리의 전략군은 수령결성의 제일 가능 핵보검, 조국결사수의 핵보검입니다. 만약 날강도 미제와 그 죽어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핵탄두를 장착한 우리의 위력한 전략로켓들은 무자비한 핵선제 타격으로 미국 본터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고지들을 순식간에 생전 불가능하게 토토화해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We'll g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진정 세계를 진감시킨 조선의 민족사족 대승리들은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서국과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 존업 높은 인민으로 내세우시려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드리신 최대의 경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르신 핵무력한 활기를 구람없이 고르시어 우리 서국을 세계적인 핵한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 세워주신 것은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 중에 가장 거대한 업적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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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슬하에서 방팍구로 멋있는 우주필승의 백조선혁명강군의 비력을 만초라에 과시한 창호만열병식을 우롱천혁명군학으로 장식하며 행진군학대가 김일성광장을 누벼갑니다. 경광의 날에나 세련의 날에나 수령사수 수령웅의 기체를 변함없이 높이 주켜들고 축제혁명의 명력을 꿋꿋이 수호해온 영웅적 조선인민군. 김일성 결성의로 시작되고 김종일 결성의로 이어지어온 우리혁명우력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김종일 결성의로 꿋꿋이 빛내어갈 충족의 냄새로 끌어본기는 김일성광장. 주체의 선군이업을 백승위로 용도하시는 우리혁명우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격리하는 김종운동지께서 계시여 선군의 우리 조국을 강할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주체혁명이업 사회주의 강국건설이업은 필승불패입니다. 경축광장 상공의 비행기 피운 대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경절의 하늘가가 부채썰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경절의 하늘가 대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경절의 하늘 공연은 필승불패인 도착합니다. 경umph을 개방하는 비행기 피한 대가 또다시 무엇이라고 hers까뒤 ус ou